자 오늘은 파스타 입니다 나만의 리듬을 가지고 박자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 건데요 외롭지 않습니다 파스타는 강양 약 4분의 3박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강에서 면을 먹는 겁니다 약에서는 뭐 곁들인 것들 피클이나 와인 빵 마게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강에서 면 돌돌 말아 먹고 앤 원 약에서 피클 찍어 바게트 먹고 좋습니다 다같이 한번 앤 강 면 돌돌 말아 약 피클 와인 먹고 미소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